안녕하세요. 여기 2편이죠. 이것만 계속하겠습니다. 여기가 열쇠를 내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더 이제 더 태도하게 할게요. 빠르게 태도합니다. 너무 빠릅니다.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 뽑을게요. 이렇게 뽑으신 부분 아 이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커버를 만들겠죠? 사과의 이유가 아니네요. 4 곱박이 4 사이즈에 파누라이크인데 저는 이거를 사과했습니다. 이게 금고지요. 여기 조금 걸려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저만의 청척입니다 펭귄이랑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근데 비슷한데 여기에 종사진이 있어서 비슷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일곱박이사에다가 매끈한 거 뽑아주세요 아주 좋아요 어? 안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해주세요 이 구멍 뚫인 것은 네고열지를 열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열릴 수 없게 만들어야됩니다 여기 여기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커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일곱박이사는 꼭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구멍에 한 열쇠를 가져오겠습니다 열쇠 있잖아요 이런 열쇠 네 그리고 여기다 넣어보면 오오 그게 원리군요 여기가 미워집니다 여기가 미워집니다 그러네요 한층만 더 쌓아주세요 네 네 이거 이거는 B10 그리고 이게 종사진을 뽑아도 되고 아니면 2 곱박이 2로 뽑을게요 저는 2 곱박이 2로 뽑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 곱박이 4로 3 곱박이 4로 3 곱박이 4로 3 곱박이 4로 3 곱박이 4 낮은 분이 있으신 분은 그걸 가져오시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록자 기록자 1 곱박이 4 기록자 2 곱박이 3 기록자 2 곱박이 3 아 2 곱박이 3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한층 사와주세요 테두리를 저는 빠른쪽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조회점이 있어서 네 그거 제 마음을 알아들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자 있죠 네 그런 거 없으시면 네 다른 거 사용하세요 어 안돼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네 2 곱박이 6을 네 이렇게 싸주세요 일단 열쇠를 이거하고 저는 열쇠를 만들겠습니다 진짜 진짜 간단해요 이 7박 6에 네 7박 2에 낮은 걸 뽑으면 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뚜껑을 이렇게 해주세요 오 그렇군요 네 네 3명까지도 되겠죠 네 이게 조금 길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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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찾아올게요 빨리 오셨군요 일단 네 제가 책임을 찾았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 그렇군요 2곱박이 8에 여기다 끼워지 우리 집에는 2곱박이 8이 있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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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8 4 이거 낮은 거 삭증하려면 그걸 가지고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여기다 여기다 뽑고 네 4곱박이 6 3개 하신 부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그게 편안하자 네 고마워요 크지요 이게 아주 큽니다 그럼 안녕